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바다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명승구 아시아 3대 요트 대회인 제14회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 대회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경남 통영시 도남항과 한산해역 1원에서 열립니다. 세계 10개국에서 40여차 개 요트가 출전한 가운데 300여 명의 전문 선수들과 동호인들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칩니다.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무관중 대회로 진행하며 유튜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함께할 수 있습니다.